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릴입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고, 힘 좋고, 엄청 튼튼한 배형 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릴은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릴입니다. 이 릴의 이름은 핀노우의 오프쇼라는 모델의 스피닝 릴입니다. 잠깐 먼저 핀노우라는 브랜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시작됐습니다. 1933년인가? 프레드릭 마틴 그리튼이라는 사람이 철공소를 운영하면서 트롤링 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그 플로리다에 가장 최고로 유명한 토미 기포드라는 캡틴, 유어선 선장하고 같이 공동 개발로 대형 트롤링 릴을 만듭니다. 그 릴은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의 트롤링 릴의 전설로 군림하게 됩니다. 핀노우 릴을 사용한 IGFA 세계 기록 신청고수가 9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핀노우 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핀노우 릴은 이 트롤링 릴만 만든 건 아닙니다. 스피닝 릴도 있고 플라이 릴도 있어요. 스피닝 릴은 진짜 특이한데 그건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핀노우 릴의 문제는 대중화가 되지 못했어요. 핀노우 릴 자체가 모두 미국 내의 셀럽들이 주문을 해야만 제작을 해주는 주문 제작 방식의 릴이었거든요. 핀노우의 릴은 특별하지만 너무 비싸고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 그게 결국은 대중화를 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일 거예요. 핀노우가 일본의 마미아 오피에 인수됩니다. 그러면서 뉴디자인의 릴을 개발하고 또 가격도 새롭게 정해가지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 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릴 그러면 펭입니다. 펜의 릴들의 한 두 배 정도 가격을 붙여요. 또 일본제 시마노 다이와의 제일 비싼 릴들의 2분의 1 가격 정도로 맞춥니다. 펜의 릴의 두 배, 일본제 최고급 릴의 2분의 1 가격 정도의 가격을 맞춰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미아 오피가 조구 사업을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내에 WC 브래들리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자회사로 흡수가 됐다가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는 퓨어 피싱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퓨어 피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새는 중저가 제품 이외에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릴도 중저가 릴입니다. 제가 이 릴을 산 건 2008년도입니다. 그때 벌써 10년도 훨씬 전 얘기입니다만 08년식 스텔라 SW가 막 출시가 되고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비싼 릴을 대체할 만한 릴이 없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싸구려 다이와 릴도 해보고 그러다가 발견을 한 게거든요. 이 퓨어 퓨어 오프쇼어 모델은 2006년도에 처음 생산이 돼서 10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조금 달라진 2세대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2세대 모델은 아직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겉모습은 거의 유사합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고. 한 가지 모델이 모델 변경 없이 10년을 생산을 했다. 그리고 약간 마이너스 체인지에서 또 거의 7, 8년 이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모델이 10년씩 또 조금 바꿔서 또 근 10년씩 생산되고 있는 모델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2008년도에 저가 릴 중에서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하고 이 릴을 샀어요. 20만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 릴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GT낚시에도 사용을 했고. 이 릴의 장점. 드랙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 저가 릴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랙이 좋습니다. 이 스푼의 아랫바닥에 이렇게 넓은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초대형 디스크 드랙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기어 시스템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드라이브 기어도 피니온 기어도 전부 스테인레스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볼 베어링은 4개밖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볼 베어링 사이즈가 전 세계 다른 모든 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게 들어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메인 샤프트가 엄청나게 굵어요. 거의 뭐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입니다. 6.4mm의 굵은 메인 샤프트가 들어있습니다. 몸체 보시다시피 완벽한 샛덩어리에요. 미국의 리일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고 호평을 받아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한 게 아주 간단하게 특집 복잡한 설계를 안 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사용 중에 별 단점을 못 느꼈는데 이 1세대에 조금 단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16년에 나온 2세대부터는 좀 개량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오실레이션을 해주는 이 구동시키는 안에 조그만 기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알미늄 소재였다가 브라스 황동 소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드랙 워셔가 이 1세대에는 카본 섬유가 카본 섬유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물질이 섞여 있었는데 2세대부터는 일본제의 고급 리일하고 똑같게 완벽한 탄소 섬유로 만든 카본 워셔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리일의 라인 롤러가 실은 1세대 제 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었어요. 디귿자 홈이 안에 파져 있어서 낚시줄에 상처를 주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롤러를 어떻게 고치나 하다가 친구가 경영하는 일본의 철공소에 보냈어요. 홈을 좀 어떻게 해줘라 했더니 친구가 친절하게도 홈을 선반 작업으로 없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단단한 금속인지 성분을 모르겠지만 깎는 공구가 다 망가질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세대 모델은 홈을 없애고 아마 멀쩡하게 새로운 모양의 라인 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개조 보강, 개수 보강돼서 현재 2세대의 오프쇼어 릴은 아마 가성비 최고의 릴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오프쇼어 릴은 사이즈가 4,500번, 5,500번, 6,500번이 쭉 해가지고 1만 5백번까지 나옵니다. 이건 7,500번인데요. 요즘 시마노 다이와로 얘기를 하면 2만 번 수준입니다. 가격은 제일 작은 게 180달러, 제일 큰 게 210달러 이 정도니까 20만 원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냐 이런 일을. 일단 볼 베어링이 4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라인 롤러에도 볼 베어링은 안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라인 롤러를 지지해지는 위아래 합성 섬유로 만든 부싱이 두 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끄러워서 볼 베어링 없이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비싼 볼 베어링을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비싼 합금이라든가 특수한 설계의 특수 성형 이런 걸 해야 되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두껍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원의 베어링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처럼 덜그덕 덜그덕 합니다. 로터 안에 라체트 구조로 역전을 안 되게 하고 있어요. 더 크고 더 두껍게 설계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릴이 무겁습니다. 어느 정도 무겁냐?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요. 7,500번, 2만번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940g 나옵니다. 여기에 낚시주로 꽉 감으면 근 아마 1kg 육박할 거예요. 제일 크다는 1만 5백번 모델은 릴 자체로만 1kg가 넘습니다. 1,110g이라고 그럽니다. 엄청 무겁죠. 일단 몸통 자체가 알미뉴 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안에 들어있는 드라이브 기어, 피니언 기어도 전부 스텐레스 스틸이고 베어링도 이만한 게 들어가 있고요. 올베어링도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고 두께로 강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릴입니다. 실전 면에서 보면 저는 이걸 GT 낚시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용을 못하고 두 번 사용하고는 그만뒀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무거워서. 무거워도 너무 무거우니까. 지깅에서 사용한 건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 딸각딸각이 소리 때문에. 캐스팅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인피니티 원웨이 베어링으로 딱 서주면 좋겠는데 지깅을 할 때면 계속 덜걱덜걱 소리가 날 거예요. 무게하고 덜걱거리는 것 때문에 아마 사용을 꺼리실 것 같고 저도 사용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낚시 장비를 들고 하지 않는 낚시 그러니까 잘 놔두는 거치해 두는 낚시에는 당연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어가 4.4 대 1로 파워 기어라서 이 감는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드렉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드렉 성능은 최신 릴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낚시대를 고정해 놓는 낚시 배낚시라고 하면 라이브베이트 낚시 산 물고기 껴서 흘리는 낚시랑 아니면 스피링릴을 사용하는 스탠드업 트롤링 이런 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실이 흘림 낚시 하시는 분들 찌낚시 흘림 낚시 하시는 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플이 커서 권사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니면 갯바위에서 던질 낚시 대물을 던질 낚시로 부실이를 낚는다거나 돌덤낚시에도 사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그런 스피닝릴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